옛날 중국에 연이라는 괴수가 있었습니다. 연은 사자처럼 생겼으며 이마에는 외뿌리 달렸는데 매우 흉악하고 사나웠습니다. 연은 1년 내내 깊은 바다 속에서 잠을 자고는 음력 12월의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바다에서 올라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연은 마을의 가축들과 사람까지 먹어치우고 다시 돌아가 다음에 12월까지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섣달 그문만 되면 깊은 산으로 달아나 연을 피하였습니다. 어서 떠납시다. 시간이 별로 없소.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야 해요. 내일은 연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는 날이라오. 절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반드시 연을 쫓아들이겠습니다. 에이고, 뭘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장정 수십 명도 못 당해내는 괴물을 연관님은 어떻게 쫓아내시려고요? 할머니, 어서 가야 돼요. 이 집에서 하루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괜찮긴 하지만 연이 오면 위험할 텐데. 부디 몸조심하시구려, 낙은의 양반. 자, 우린 가자. 자, 빨리 가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들 도망가 버렸군. 먹을 게 없잖아. 저게 뭐지? 아니, 저걸. 넘내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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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연의 흔적이 없잖아 저 집 좀 봐 어머나 세상에 아이쿠 그 노인이 정말 연을 쫓아 냈구나 밤새 별일 없었나? 잘 지냈다네 사람들은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축하기 위해 친지들을 방문하며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제야가 되면 집집마다 불깨 쓴 대련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풍속은 널리 퍼져 이후 중국에서 가장 성대한 명절인 춘절이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